하나, 둘, 셋! 우와! 우와. 둘, 셋! 둘, 셋! 둘, 셋! 동바닥 며칠이 게임? 왕쭤방전을 시작해봐. 이거는 그러면 문제 가는 게 아니라 게임하는 겁니다. 오! 좋아!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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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그럼 힌트가 없네 자, 헐 각오 한 번 시작해 우와 진짜 옛날이다 열 일곱인가 그랬을 거야 열여섯, 열 일곱 알바죽 와! 수고하다! 굳이 각오가 필요해 포즈에 가득 찼다 근데 아직도 똑같다 오! 그 순간 고생했어 히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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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진짜 오랜만이다 우와 진짜! 이거 왜 떨리냐 이게 지기 싫냐 이제 승부를 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손 안에서 하는 걸로 하자 사랑해 언제나 이렇게 너를 기다리고 있어 말해줘 나에게 고경 콧날이 되게 날카로운데 아니 저 지금 찔렸어요 형님 배요 배요 고경 콧날 Blairs 시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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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규 요스 시이작 쎄쎄쎄 쎄쎄쎄 푸른 하늘 아름다운 BGM 깔아주세요 함께 라아 함께 라아서 웃을 수 있고 너라서 울 수도 있어 울 수도 있어 울 수도 있어 울 수도 있어 뒤로 진짜 세다 부전승 오케 부전승 가위바위보 아싸 부전승 나 부전승반 패자부활자 왜 아니 잠시만 전혀 몸무늬 없는 패자부활자는 준비 시작 이거 뭔데 어 어 형 하나 팀 먹자 야 야 연파로 맞았어 시작 시작 아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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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셋 네가 둘째 쳤잖아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넷 넷 넷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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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오히려 신장이 큰 사람이 중심을 잘 못잡아 아 그래 맞아 짐 눌러주겠어 널 봐봐 지금 이거 봐봐 지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아 아 아 진호가 코어가 좋아 코어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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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온 내리면 안돼요 10점 만 10점 만 10점 만 10점 만 아 아 아 자 바로 갈게요 바로 갈게요 바로 갈게요 이길이니까 이길이니까 싹 떨어져 승관아 이겨줘 이겨줘 제발 이겨줘 이겨줘 찬스 따서 찬스가 가져가면 재미없지 진짜 진짜 민기야 웃기게 가야지 민기야 예능이잖아 예능 야 긴장돼 지금 승관아 그 지루하단 거에 부담감을 가지면 안 돼 알겠어 열심히 할게 지금 이겨야 돼 넌 이겨야 돼 넌 지금 손발이 돼 이게 3시간이더라도 넌 이겨야 돼 월대급 지금 우승 너 지금 어 우리 재밌게 한 말 들고 가만히 있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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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근데 민기야 그럴 수도 있어 다주 그럴 수도 있어 아냐 아 아 아 아 아 어? 어 알겠다.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. 오 이게 4명이라고요? 아니 조겹이밖에 없어 자꾸! 아니 이거 없어졌어! 진짜 알 것 같아. 아 진짜 개인기가 없어가지고. 형 개인기 있잖아. 딜린 있잖아. 형 개구리 해줘 개구리 황소개구리. 어? 형 대머리가 없으면 잘하잖아. 대머리가 없으면 잘하잖아. 하이에나 사랑해. 하이에나 싫어 하이에나. 도마뱀 도망가는 거. 문제 풀면 되지. 나한테 보여줬던 그대로 보여줘. 황소개구리 황소개구리. 하시면서 우승하시면 안 돼요. 야 아냐 나 못하겠어. 하아. 애교삼정. 뭐? 애교삼정. 뭐? 이거 왜 힌트가 돼요? 그럼 나는 뭘 됐지. 아니 작가님 개인적인 그런 채우지 마시고요. 고마워요. 애교삼정. 형 먼저 하시면 돼요. 애교삼정 하면 되는 거예요. 애교삼정 하면 돼요. 황소개구리 황소개구리. 자 뿅뿅. 황소개구리. 황소개구리. 울고 싶지 않아. 아 나 이 TV 2명은 아는데. 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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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맞추셔야 됩니다. 어 나 알아 나 알아. 작게 얘기하고 있어? 아니 모르겠어. S컵 수. 우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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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뿅뿅. 진짜. 디에잇. 쿱스. 도겸. 승관. 아 왜 내가 이걸 몰랐지. 디에잇. 호시. 도겸. 승관. 디에잇. 준. 승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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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한. 디에잇. 민규. 승관. 도겸. 교수와. 교수와. 정답. 민규였어. 아. 아. 아이작. 아이. 하하하하. 하하하. 하하하. 아. 디에잇 진짜 특이하게 웃잖아. 아니야. 아. 오. 아 웃어줘 진짜 웃겨요 웃는데 아 이런거 하지마 뭐야 뭐야 이거 뭐야 형 사춘기 때 썼나 보다 아 가르치고 잘난 척이 너무 무섭다 어떡하지 디노 개인기 디노는 개인기가 왜 이렇게 많아 변검할 수 있어 선 자체 변검 디노는 옛날에 또 활동한테 이런거 많이 했었지 너 아까 크게 웃은거 한번 보여드리면 될 것 같은데 마지막에 빨리 가 이거 하면 될 것 같은데 여자 좋다 난 뭐라고 헛소리를 짓거리는걸까 어서 외투를 벗고 어른이 되고싶다 이형 친구만 알면 된다니까 지금 내가 물어봐서 지금 말이 못 들었잖아 이형 친구만 알면 돼 그게 뭐야 어서 애티를 벗고 어른이 되고싶다 어서 애티를 벗고 어른이 되고싶다 어서 애티를 벗고 어른이 되고싶다 나이스 아 애티를 벗고 어른이 되고싶다 나이스 민규형 어서 애티를 벗고 어른이 됐는데 기분이 어떠세요? 깜점이죠 나의 밤은 빛디픽 켜져있는 디디픽 시끄럽지 내 맘처럼 마지막 10점 10점 뭐야 간문이 뭐에요 진짜 아아아아악 은훈 다시 한 번 엥 어? 어? 누나 누나 문아 나 복권 당첨 2등 당첨됐어 2등 당첨됐어 와 나 대박 와 어떡하지? 이렇게 가겠습니다 여기 위에 건 잘라줄 수 있죠 하나 둘 셋 웬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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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보여줘 잠깐만 오늘 무슨 일이야? 진짜? 오늘? 다시 일 일하고 있으면 못 볼 수도 있는데 어 봤어 봤어 헐 대박 헐 대박 헐 제가 물음쳐 어떻게 어떻게 해 내가 보니까 전 왔어 전 왔어 전 왔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